그 같이 사는 지인이고 또 같은 모임도 하고 또 곁에서 가까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성도 밝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무엇보다 친구 관계나 선후배 관계에서도 아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포항을 갔지만 그 먼 거리까지 친구 선후배들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참 사람답게 사는 아이구나 선배도 알고 호비도 알고 그런 진정한 아이구나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그러지 않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사회생활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더군다나 나중에 이렇게 언론을 비춰봤듯이 군대 생활도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하고 솔선수범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듣고도 이건 본성이 그렇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건축학과를 갔거든요. 그래서 건축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아버지의 직업에 다른 직업에 간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건축학도의 길을 아버지가 밀어주신다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상당히 자긍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이였었는데 한순간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 꿈을 펼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곁에 있는 우리도 마음 아프죠. 지금은 저희만 모임을 같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의 가면 위로라고 위로를 하지만 정량 본인의 가족은 위로가 아니죠. 그래서 저희끼리 가끔 만나서 밥도 한 번씩 먹기도 하고 밥 만나서 먹더라도 대화가 없잖아요.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저 그냥 이런 느낌에 바라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 저희도 애들 키우고 있지만 애들 이야기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모로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부모가 나와선다고 해서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발 좀 누구나 부모님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시원한 답을 좀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상병이 군대 가기 전에 제상병의 친구가 제 아는 조카에서 잠깐 군대 가기 전에 본 적이 있어요. 해병대를 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잘 갔다 오라고 그런 소리는 한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직접적으로 모르지만 도와갈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고 잘해봐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저는 94년도에 갔습니다. 어디 쪽으로 가셨어요? 저도 포항에 있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일단은. 일어날 수 없는 사고인데 일어난 거고 저보다는 부모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드시겠지만 저 또한 나머지에 있으면서 또 저희 후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수년간 회장 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걸로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저 식사 자리에서 만났어요. 밥 먹으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몇 명 같이 간다. 다른 친구들도 있다고 하면서 그래도 그중에서 또 그런 게 있잖아. 해병대 간다고 하면 나머지 좀 더 자랑스러워하고 더 멋있어하고 그런 게 있어서 저도 나름대로 좋았어요. 그래 너 같은 애들이 갔다 와야지 하고 소식을 듣고 저는 이건 분명한 안전상의 문제가 분명히 지휘관이나 그런 체계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저도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포항 가려고 했었는데 사정상 못 가보긴 했지만 저희도 98년대에 저도 지리산에 물난리가 났을 때 저도 그쪽에 지원을 나가고 해봤거든요. 저희 민간도 슈트를 착용하고 가고 그러는데 군부대에서 앉은 장대 하나 없이 일반 사람들도 누구나 다 물에 들어갈 때 장화를 신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건 다 알 거예요. 그 자체부터가 잘못된 게 이것은 엄청난 실수를 했다. 그래서 더 안 닦고 왔죠. 또 어떻게 보면 제 모군이니까 해병대에서 그런 일이 난 자체가 그래서 많이 나름대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생각도 많이 들고 나는 좀 힘든 부분도 있고 그때 잠깐 봤지만 내가 해병대를 가지 말라고 해 할 걸 그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도 뭐든 해서 밝혀야 돼야죠.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최상병뿐만이 아니고 그때 같이 빠졌던 동료들도 해병대 후배들도 자기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게 풀려야 그 후배들도 조금은 마음의 힘을 내려놓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쉽게 말해서 좌파오빠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로 해병대 자기들 후배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자식이고 조카 같은 사람인데 왜 좌파오빠 따지면서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런 사람들은 해병대의 이름을 꺼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원광대학교 민주동문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황인철입니다. 87학번이고요. 과는 공대 정기경화과 동문회 차원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성실했던 후배님이셨더라고요. 부모님에게도 참 잘했고 친후들에게도 굉장히 잘했고 군생활 동안 그렇게 열심히 잘했다고 들었는데 자기의 푸른 청춘의 꿈을 펼치기도 전에 이 사회의 잘못된 지지사항으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해서 본인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건축학과 동기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그때 당시 그리고 그를 좀 기억하는 일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해주는 것들을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일주기 때 저희가 추모 이걸 같이 추진하면서도 건축학과 동기나 선배들의 따뜻한 점을 좀 느끼면서 우리 최수근 상병이 어떻게 학과 생활을 했는지 그걸 간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1년이 훨씬 지났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고 정권은 계속해서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 땅의 자기 젊음을 피지 못하고 간 청춘의 죽음마저 국가가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하면 과연 어떤 청년과 국민들이 이 나라의 희망을 가질지 의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수근 상병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고 더불어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구조적 문제 속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수근 상병의 억울함을 통해